일단 공식 입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의 차이가 지속됐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팀을 이끌어준 허문혜 감독에게 감사하고요. 신임 감독으로는 래리 서튼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세밀한 경기 운영과 함께 팀 체질 개선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키가 되는 단어는 역시 방향성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줄 평도 이와 관련한 그 씁쓸함을 표하셨던 이순철 위원께서는 이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감독이 가는 방향, 구단이 가는 방향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구단은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피처스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해서 경기를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허문혜 감독은 당장 현장에서 이기는 야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꾸려보려다 보니까 그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매우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경질이 되면서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결국은 허문혜 감독이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경질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경질되는 과정이 같은 야구인들, 야구인 출신 단장의 야구인들은 감독인데 꼭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돼서 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말들이 나와서 감독이 경질이 돼야 되는 것인가. 두 젊은 감독이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단장과 감독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야구인들하고 싸우는 꼴뿐이 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까?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민규 단장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나가는 허문혜 감독은 앞으로 야구의 지도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전부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야구인 출신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현장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지 이게 매우 안타까웠고요. 다시 이런 일이 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구인 출신 단장들이 가면 비야구인 출신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야구를 알기 때문에요. 야구를 알기 때문에 한마디씩 내뱉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흘러흘러 선수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선수들에게 갈 수도 있고 기자들에게 갈 수도 있고 팬들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단장과 감독이 서로 언론을 대하는 또 서로 두 사람 간의 관계 이게 스킬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론을 대하는 것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되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술을 한 장씩 못한다고 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에게 허문혜 감독에게 지금 이게 다 성적 책임으로 인해서 다 뒤집어 씌워져는 있는데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꼭 그래야만 했던 것인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미스는 허문혜 감독 한 명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럼요. 양쪽에 같이 책임이 있는 거지. 이동현 위원. 저도 일단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좀 다른 예의이기는 하지만 한하이글스의 리빌딩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최원호 감독 대행이 이제 1군으로 올라와서 선수들을 케어하면서 리빌딩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런데 올 시즌을 두고 보면 시즌 초만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는 리빌딩이라는 과제보다도 뒤에 있는 대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선수들이요. 이 선수들의 활용도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는 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단장이나 사장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허문혜 감독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그 밑에 있는 백업 선수들이 자꾸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마저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단장이나 사장단이 몰랐고 그리고 또 사장이나 단장단에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선수들과 감독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술이 아니더라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루하루 좀 다르게 맞춰간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윤이 지금 하나하고 너떼하고 약간 비교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하고 너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 선수가 있고 또 임의적으로 그냥 내보낸 선수가 있고 또 나간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인 선수들 그냥 기존 선수들보다는 신인 선수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리빌딩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롯데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팬들의 어떤 열망도 강하고 야구를 엄청 롯데의 자연드 팬들이 좋아하시고 수준이 높으신데 그럼 현장에 있는 감독은 성적을 우선 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리빌딩까지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허문의 감독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방향성은 전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글쎄하고는.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향성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갈등 일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유명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만 좀 몰아봤는데 개막 이후 첫 주죠. 장원삼 선수 부진 이후의 허문의 감독의 이야기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테고 그 다음에 갈등이 맞는가에 대해서 기자단이 당시 이석환 대표이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갈등이 있었다는 인정하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그 당시 롯데 대표이사가 했고 그리고 웨이버 공시 이후에 허문의 감독이 언론 기사를 통해왔다. 정보 고맙다. 이런 식의 이야기 기자단 인터뷰를 마치고 다 마치고 퇴장하는 자리에서 이 한마디를 던졌다고 하죠. 그리고 올 시즌 들어와서 지시환 선수의 기용과 엔트리 말소 이후의 이야기들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다 굵직굵직한 부분인데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 지점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20년 1월이죠. 안채홍 선수 영입 이후에 영입 기자회견이죠. 영입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 허문의 감독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참석을 하지 않은 부분을 놓고 주변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솔솔솔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갈등 없었다. 갈등 없다. 그때 감독도 단장도 모두 갈등이 없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추후에 확인한 바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성의 차이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성민규 단장은 프론트 야구를 주로 미국에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한, 미의 차이인 건지 한, 미의 야구를 접하는 구단을 접하는 태도의 차이인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자성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역지사지. 성민규 단장도 나이가 40대에 들어섰고 40대잖아요. 프론트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프론트에서 현장을 바라보는 어떤 방향이 잘못 설정돼서 갔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지사지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단장과 감독이 바꿔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허무레 감독이 현장에서 단장이 현장과의 의견, 소통 없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허무레 감독은 마찬가지예요. 허무레 감독도 사실 단장이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을 대화를 해서 푼다든지 해야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단장의 역할을 또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언론에다 대. 아까 제가 언론 스킬 문제, 기술적인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언론에다 대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단장과 관계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곧바로 또 언론에다 대고 약간 부정적으로 단장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뉘앙스로 풍기니까 갈대의 공헌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지난주인가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발 좀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해프를 좀 풀면서 화해를 해서 이것이 좀 잠잠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아무것도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서로 양측 간에 내 주장만, 내 것만 앞세워서 행위를 하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또 감독은 감독대로 그렇게 했고 하다 보니까 콜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되느냐 두 사람에게 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또 대인관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야구부장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안치홍 선수의 입단식 관련 그리고 지난 시즌 마치고 나서 변호사가 꼈다고 하죠. 이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O 40년 역사에서 롯데자이언츠가 감독 교체가 가장 잦았던 팀입니다. 새로 사령탑에 선임된 레디 서튼 감독이 제20대 감독인데요. 그러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2년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임기를 채우고 교체된 이후에는 모든 감독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롯데 사령탑 자리가 독이 든 성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적 부진이 가려.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롯데 팬들의 야구의 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열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스타플레이 출신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수들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문제도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서 선수들의 활용도 자체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선수들을 아껴 쓰고 선수들의 장기 레이스를 갔을 때 그 실력을 펼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게 사실상 안에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롯데 팬들의 기대는 크고 항상 시즌이 시작되면 롯데는 우승을 해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롯데 자이언트 야구팬 분들인데요. 결국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성적은 계속 떨어진 상태 포스트 시즌까지도 못 나가고 그러면 구단에서 그 압박을 팬들의 비난의 압박 이런 것들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맡으면 또 새로운 사람을 선임을 해서 뭔가 팬들의 어떤 불만들을 잠재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감독이 바뀌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